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꼬마농부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꼬마농부챌린지는 집에서 키우는 작물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이 적힌 메모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가한 81명 전원에게 어린이 밀짚모자, 물뿌리개, 모종이종, 관찰일지 등으로 구성된 꼬마농부 체험꾸러미를 증정했습니다. 꾸러미를 받은 한 참여자는 자신의 SNS에 아이들이 밀짚모자를 쓰고 물뿌리개로 작물에 물을 주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체험관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등의 게시물을 재차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옥구 의정부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센터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즘 작물들을 가꾸며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며 시민 맞춤형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의정부시는 방역과 대응 인프라 구축 등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정부 경량전철과 함께 경전철 이용 승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다양한 요구대응 인프라 구축, 이벤트 이용 수요 창출 등을 주된 골자로 편의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약자의 경전철 이용을 돕기 위해 임산부 배려성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 안내도를 설치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특정 기간에는 차량 증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 승객이 많은 역사에는 냉단방 시설인 그린존, 차량 내에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 역사에 휴대전화 충전 설비 및 물품 보관소를 확충해 승객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승객의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해 교통카드 증정 행사 등 고객감사 이벤트를 운영하고, 역사 내 버스킹, SNS 인증샷 투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차량 운행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경전철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이용 승객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승객 수 감소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경전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 KBC 뉴스 이규석입니다. KBC 뉴스 이규석입니다. KBC 뉴스 이규석입니다. 감사합니다.